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슈퍼콘서트 출연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과 모모랜드 등에 이어 현재 일본 투어 중인 트와이스, 광주 출신의 홍진영, 그룹 더 보이스 등이 추가되면서 모두 10개 팀의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슈퍼콘서트에는 국내 2만 명, 외국인 1만 명이 관람할 예정이며 2차 무료 티켓은 오는 11일 오후 5시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번가에서 배부됩니다. 조직위는 이외에도 오는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니폼 패션쇼와 대회 메달 공개 행사를 열어 전국적인 붐 조성에 나섭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